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동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동령은 대한제국의 계몽운동가 언론인이자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였다. 봉관은 연안 잔은 봉소 호는 서고 암산 1926년부터 1927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지냈고 1933년부터 1940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냈으며 한국의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대통령 직무대리 주석 국무위원 임시위정원 의장 등으로 활동했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교장을 역임하였다. 위성군수 등을 지낸 이병옥의 장남으로 천안시 목천읍 동리에서 태어났다. 개화운동 편집 충청도 천안에서 출생하였으며 지난 날 한때 충청도 청주에서 잠시 유학일을 보낸 적이 있는 그는 28살 되던 해에 독립협회에 가담하였고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1896년 독립협회 간사원에 선출되었다. 독립협회 활동 당시 그는 이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다음에 경성에서 만민공동회가 열렸을 때 상동교회의 청년지사들과 함께 나라의 잘못된 정치를 탄핵하고 임금께 상소하는 등 국민운동 일선에 나섰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승만 이중과 함께 투옥되었다. 이승만과는 이때 이후 친숙한 동지가 되었다. 1898년에 추록하였다. 추록 이후 그는 옥파 이종일이 경영하는 제국신문의 입사 제국신문의 사설을 지필하였다. 개몽활동, 편집, 1902년에 이상재와 손잡고 ymca운동을 전개하였다. 1904년에는 한일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그는 서울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양기탁 신채호 조성환과 같이 청년회를 조직한 뒤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김구 이회영을 알게 되었다. 다음 해율산의 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그는 동지들과 결사대를 조직하고 이 조약이 체결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연자시위를 벌여 2개월간 다시 투옥생활을 감수하였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 1906년 만주 북간도로 망명 이상설과 함께 한국 최초의 해외 사립학교인 서전해숙을 설립 한국동포의 2세의 민족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뒷날 독립운동의 기수들을 길러냈다. 이때 이상설이 두 명이 특사와 함께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다녀오는 길을 수행하였다. 1907년 귀국하여 안창호 김구 전덕기 양기탁 이동휘 이각 유동열 등 동지들을 모아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1907년 신민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청년학우의 총무로 선출되었다. 또한 그는 안창호 이회영과 협력하고 전국의 교육단을 조직 공립협회와 대한매일신보의 조직과 발행을 지원하였다. 한편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도 크게 조력하였고 상동학교의 교사로 재직한 일도 있었다. 삼원보에 망명하여 이석영 이철영 이회영 이시영 형제 및 이상룡과 함께 한국인 자치기관인 서록군정서를 설립하고 교포들의 신분보장과 독립정신 고취에 앞장섰다. 러시아 망명 편집 19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이상설등과 함께 권업회를 조직하는 데 참여하였고 대동신문 해조신문을 발행하는 데 참여하였다. 이상설의 알선으로 러시아의 시베리아 총독 보스타빈이 약속한 한국군관 학교 설립을 추진하다가 발각 3개월간 투옥 생활로 고초를 겪었다. 1915년 그의 나이 47세대 이상설 이동휘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의 사업기관으로 권업회를 조직 대동신문과 해조신문을 발행 보급하였다. 그가 49세대던 1917년에는 노령 니콜라에프스크에서 나철이 창시한 대종교 포교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독립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1918년 11월에는 길림성에서 대종교 김교원 외에 조소상 조완구 김자진 여준 등과 독립선언서를 내외에 선포하였다. 1919년 2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상하이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마침내 국내에서 3일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4월 10일 임시의정원의 초대위장으로 선임되었다. 임정수립 초기 편집 1921년 상하이에 도착한 이승만 대통령 환영식 1921년 1월 1일 신년하례회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이동령 1919년 4월 11일 동지들과 임시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고 이승만이 부임치 않자 국무총리로 취인 임정의 터줏대감이 되었다. 그해 9월 헌법이 대통령 중심재로 바뀌자 그는 내무부 총장에 선임되었다. 11월 남녀학생에게 라는 경문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동포에게 라는 경문을 배포 황종화 최인무 등의 정보원들을 통해 국내에 잠입 살폭해하였다. 1920년 이동희가 사임하자 그는 국무총리 대리를 맡아 임정의 의기를 극복하였다. 국민대표회의 소집 등 임정 불신이 표면에 나타나자 그는 안창호 여운형 조소상 이시영 차이석 홍진 노백린 등과 시사책진회를 조직 대동단결을 호소하였다. 1924년 그는 국무총리로 정식 취임하였고 9월 군무총장도 겸임하였으며 이승만의 장기 걸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직권을 대행하였다. 이때 조선총독이 한국인을 시켜 그에게 귀화를 권유하였으나 즉석에서 일축 이로 인해 그 부친이 투옥된 일도 있었다. 1925년에 두 번째로 위정원의장이 되었고 1924년 8월 17일의 임시의 정원의 대통령 유고한 재의심의위원회는 6월 16일의 임시의 정원의 대통령 유고결의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국무총리 이동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동령도 1924년 12월 11일 민정식 사건 위책임을 지고 대통령 대리직에서 사퇴하였다. 1925년 8월 이동령은 이건규 외 10명에게 의뢰하여 국내에 밀파하였다. 이건규 외 10명은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하였으나 일경에 체포되어 모두 대구경찰서에 수감되고 독립군자금 모금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임시정부 법통 수호활동 편집 1926년에는 국무령에 지목된 양기탁 안창호가 거절하면서 의정원 의장으로 국무령이 되었다. 이때 58세인 그는 법무총장도 겸임 2차 개헌에 따른 국무령 지도체제를 발전시켜 나갔다. 1927년 3월 임정혜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해 그는 임정혜 주석이 되어 약화된 임정을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1927년 8월 19일 임시정부에서 임시약헌을 발표할 때 의정원에서 주석으로 선출되어 임시정부 주석과 국무위원 겸 법무장을 겸임하였다. 1929년 10월 3번째로 의정원 의장이 되어 임정혜 존폐위기를 겨우 극복하고 두번째의 임정 주석이 됨으로써 중책을 짊어졌다. 1930년 1월 김구 등과 같이 한국독립당을 조직 그 이사장에 추대되었으며 당기관지 한보 한성을 발행하였다. 1930년 11월 6일 임시정부 주석과 국무위원 겸 재무장에 재선출되었고 임시의 정원 의장을 겸임하였다. 수찬성 치장현에 위치했던 이동령의 묘 1932년에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김구이유필 등과 지도 쾌거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민피로 등의 주선에 따라 임정요인과 같이 절강성 가흥 수륜사창으로 피신하였다. 1935년 10월 임시정부 주석에 재선되었다.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에 취임하여 1939년 9월까지 재임했다. 11월 한국국민당의 초대 당수로 선출되었다. 1937년에는 한국국민당 대표로 대한광복진선을 구축하고 그 진로를 모색하였다. 1939년 10월 25일의 임정 국무회의에서 그는 임정의 네 번째 주석이 됨으로써 김구와 합심하여 전시내각을 구성 서한의 대한국사단을 파견하였다.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후 반평생을 해외에서 임시정부를 이끌어 조국광복의 일념에 투쟁하던 중 1940년 3월 13일 사천성 기강에서 급성폐렴 후 과로로 72세에 영면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